오! 피지컬! 와, 신기하다. 저 많이 봤는데, 저 뒤탑. 피지컬 배드. 그렇지?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지금 아직 시작 전이거든요. 뒷모습만 보고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 왼쪽. 지금 느낌이. 아니, 헬스장 가면 무섭군요. 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10. 6일의 미스터리 싱어를 지금 공개합니다. 맞춰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강력합니다. 우와. 이야, 리듬가 한번 봐. 우와. 우와, 몸이. 우와. 대박이야. 야, 1번 버튼은 아무것도 못 봤어. 보니, 정말. 야, 어이구.